여러분 안녕하세요. 펀드 투자 권유대행인 저희 와우패스의 펀드 투자 권유대행인 과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손재용이라고 합니다. 네. 뵙게 돼서 반갑고요. 일단 그 펀드 투자 권유대행인이라 함은 펀드죠. 한마디로 이제 펀드를 팔 수 있는 대행인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직원이 아니면서 펀드 투자를 권유할 수 있는 대행인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시험 같은 경우는 1년에 두 번 봅니다. 두 번 보고요. 두 번의 응시를 하면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합격 기준 같은 경우는 합격 기준은 일단은 과락은 40%가 과락입니다. 그래서 과목별로 정답 비율이 40% 미만이면 과락이 되는 거죠. 40% 이상이면 과락은 아닌 거고요. 그 다음에 전체가 100문제입니다. 그래서 100문제에서 60%, 60문항 이상인 경우가 합격이 된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예. 그러면 일단 그 시험 구성과 배점은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하시죠. 예. 여기 보시면 이제 제1과목 펀드 투자가 35점입니다. 그리고 2과목은 투자 권유가 45점. 예. 한 점이 이제 한문항식입니다. 그 다음 3과목 부동산 펀드는 20점입니다. 이렇게 합쳐서 이제 결국 100점이 되는 건데요. 예. 일단 어떤 내용으로 주로 구성되어 있나 한번 보시면 펀드 투자의 경우는 펀드와 신탁에 의해서 15문제. 그리고 투자 관리는 간단한 투자 이론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거기서 10개. 그 다음에 펀드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는지. 펀드 평가 방법에 대해서 10문제. 그 다음에 투자 권유 45문제를 보면 처음에 나오는 법규죠. 예. 가장 이제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래서 펀드 관련 법규에 대해서 10문제. 그리고 영업실무. 현장에서 영업에 적용되는 실무에 대해서 10문제. 그리고 이제 윤리에 관해서 10개. 그리고 투자 권유와 분쟁 예방 10점. 그렇죠. 그리고 투자 권유 사례에 대해서 간단한 재무설계 사례를 보게 됩니다. 이거 5점 이렇게 해서 45점으로 되어 있고요. 다음에 마지막으로 부동산 펀드 같은 경우는 20점이 배점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동산 펀드 관련 법규가 5문제. 영업실무가 15문제. 이렇게 해서 총 20문제로 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총 이제 100문제가 되어 있고요. 아무래도 이제 과락은 문항이 적은 부동산 펀드 같은 경우. 그러니까 조금 더 나오기 가능성이 있겠죠. 잘 대비를. 과락이 안 나오게 대비를 하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과목들은 워낙 배점들이 많이 있는 과목들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좀 충분히 공부를 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펀드 투자 권유 대행인 같은 경우에 저희 와우패스 과정들은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는지 좀 말씀을 드려보면요. 일단 이제 저희 회사 같은 경우는 이런 금융자격증. 이런 자격증을요. 약 한 17년. 17년째 해오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제 굉장히 오랜 기간을 해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해오는 것도 뭐 약간 약간씩 한 게 아니라 아주 본격적으로 한지가 그렇게 오래됐습니다. 예. 그리고 이쪽 분야에 있어서는 뭐 가장 규모도 크고요. 그 다음에 뭐 저희 책들도 가장 많이들 보고 있고 가장 많이 팔리는 책이 되고요. 동영상 강의 고객도 굉장히 많은 그런 회사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단연간 노하우가 있어서 이제 굉장히 오랜 기간 강의를 많이 해오신 경험 많은 선생님들로 구성되어 있고요. 강의하는 저만도 지금 이쪽 강의만으로 한 16년째 이상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오랫동안 강의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 과정의 구성을 말씀드리면 일단 처음에 이제 정규반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규반은 우리가 이제 금융투자교육원에서 나온 기본 교재를 가지고 학습을 하는 부분이죠. 그래서 이제 특히 뭐 기초가 좀 약하신 분들이나 그런 분들은 좀 꼭 들으시면 좋겠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다음으로는 이제 최종정리반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최종정리반은 이제 정규반에서 배웠던 내용을 한번 스피디하게 리뷰를 하고요. 예. 그거에서 끝나지 않고 문제들도 우리가 좀 풀어보는 이런 과정을 최종정리반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거 이외에도 합격을 위해 또 반들이 있는데요. 그 내에 이제 저희 보면 일일특강이라고 해서 이제 가장 거기서 또 중요한 내용을 추려서 압축해서 좀 빠른 시간에 한번 강의를 쭉 들을 수 있게 그런 과정이 또 있고요. 또 200제 특강이라는 과정이 있는데요. 그거는 이제 시험에 가장 많이 나올 만한 문제 200개를 뽑아서 시험 보기 직전 정도에 또 한번 정리를 하는 그런 과정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압무쪼록 간에 이 펀드 투자 권유 대행인 같은 경우에 아마 금융자격증을 그동안 안 해보셨다가 처음으로 하신 분들도 많이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압무쪼록 이제 저희 회사가 이렇게 제공하는 이 과정들로 여러분들이 잘 준비를 하시면 분명히 좋은 성과가 있을 것이다. 라고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예. 그럼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